최근 목장에서 직접 생산한 자연치즈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 등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됩니다.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목장형 육아공동가 중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17개 업체의 17개 제품에 대해 미생물과 보존료 검출 시험을 한 결과 2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. 소비자원이 찾아낸 치즈는 은하 트레자 치즈와 청솔목장 스트링치즈 제품으로 은하 목장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1개 허용 기준에 최대 92배까지 나왔다고 소비자원은 전했습니다. 은하 목장과 청솔목장 두 회사는 미생물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 판매를 모두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.